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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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는 고통받는 멀럭이 좋다 공모의 탄 멀럭이 좋다 시큘거리는 멀럭이 좋다 면치당이나 갈비는 엑스컴 묘원을 보고 있는 멀럭을 상상하고 있게 된 한이마다 능합니다 일법 해 맞고 죽는 고고 택시프 실소를 머금는 멀럭이 좋다 loads 대해 말해냐봐 시큘 띠앗 끝났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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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해 보인다 이 공격은 더욱더 기능을 느끼는다 우리의 공격은 더욱더 기능을 느끼는다 고속하는 being 그쪽으로 가죠 위이! 렛츠고! 퇴근 룩 하아 멘탈 차리자 멘탈 차리고 하면 못할 것이 없거든 퇴근 룩 야 뭐야 에? 이동력이 왜 안.. 뭐지? 뭐야 이게 어? 뭐지 이게? 얘도 첩풍인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네 뭐지? 어어 슈히핑 로더 눈을 올린다 寒이 아야씨 배토 죽이고 지랄이야 히스 먹어야 된다고 잡 Brown 이럴 때 공사됨득으로 중요한 순간에 딜을 잘하라고 아우 진짜 해감걸리는 새끼들 뭔가 이상한데 지금 한번 보자 이동 이상하게 떠 okay everybody fall behind me yes what is it move it oh oh I don't think we're alone out here I don't think we're alone out here I don't think we're alone out here here to stay I don't think we're alone out here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are you doing 뭔일이 일어나는거야 지금 700지구 난 이번지구에서 깰거다 뭐야 넌 넌 있는 존재냐 오 뭐야 오 크으.. 도장군님의 수류탄 잊지 않겠습니다 도장군님의 수류탄 노바일 비밀작전 어, 풀린거 같은데 노바일 은밀한 비밀작전 자, 랩몬지 자, 랩몬지 자, 랩몬지 자, 랩몬지 치를 못먹게 하는건 과학입니다 인생의 절반 손해봤어 이거는 뭐 건전한 드립이잖아 다른거보다 낫지 그래도 목표로 이동중이다 레벨 2 세이프티는 오프 나이스, 랩몬지 랩몬지 리파 랩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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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제 알아서 손해볼게 있겠어? 노란색은 임시 체력이 4부터는 수류탄 던지기가 좀 애매한데 와... 시발 진짜... 이렇게 안 맞는 거를 어떻게 쏙쏙 맞출까? 어? X같은 새끼들 졸라 안 맞아 진짜 10몇프로 한 10명 쏴서 맞출까 봐 할까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가 리컵할 수 있나 이거 조준 70인데 헤헤헤헤 치즈 바이 숫자 지세 손 띄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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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 띄 1, 2, 3, 2, 1 나도 정상이야 침면 참 뭐해? 참 맞질 않는데 침면 참 뭐해? Affirmative, covering now 오, 오, is that a wreck? 내 차례 니 яр 캬 웹사살샴 한 칼 움직일거면서 왜 움직였냐 음.. 왜 움직였냐고 이 침타새끼들 와아.. 안되겠다.. 야.. 목숨을 걸어라.. 못 맞추면은 니가 지지.. 그리고.. 뇌! 헤! 도움말! 하.. 멘탈 해보게 됐다. 역시 이 지구가 깨려면 김키파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뭔가 부족한 게 드디어 채워졌다. 자기가 쉽게 보여줄게. 좀 쉽게 보여줄게. 아주 쉽게 보여줄게. 이 지구가 쉽게 보여줄게. 쉽게 보여줄게. 장교 지쳐졌네. 인커밍 트랜스미션 하핳 핑파야! 방어가! 닷선, 2번 질구는 닷선이 캐리하나? 흐음... 다스베이더, 이번에 능력치가 좋네 이게 뭐냐 얘는? 누군요차가 미쳤는데? 회피까지의 19야 람보가 강성 능력치고 흐음... 흐흐 초홍 돌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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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머진 저격이네 저격 눌러도 되겠다 CC가 저격을 한지가 저 정말 오랜만인데 진짜 진짜 스나이퍼여 뭔지 보여주지 노바도 오랜만에 자격총 하아 핑파 오 캐리원 해 해킹의 상태가 와 이병이 55야 졸라 높네 남들이 두 배네 남들보다 10 높아 10 마루도 해킹 높고 그리고 달리기 좋으면서 방어 좋은 애가 마커스 동문 스시 회피 빨로 닌자나 합시다 방어는 많이 쓰지만 조홍이 두 번째 강습을 자격을 해주고 흡격기가 기술병 이러면은 닌강강기 저격이 두 명 있어가지고 약간 밤너츠 선생님이 두번째 닌자 닌강강기 이러면 초반 미션 뛸 애들은 생겼죠 닌강기 한 팁씩 합시다 도격병들은 엘리트를 도격병 시켜야 돼 도와줄게요 도라! 도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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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나와라! 두번째 특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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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우 약함이야 또 갑자기? 아니 미친 아니 시작하자마자 매우 약함이 좀 아니잖아 좋간데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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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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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우 약함이야. 두 번째 미션부터 터지겠는데? 초진심. 초진심직으로 보여주지. 일단은 초코송이를 먹는다. 음... 굿.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조급함을 없애야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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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쳤다 진짜 아 이거 닌자 없이 매우 약하면 어떻게 깨 아 how about I wait you and you fight standing in my sight 조용히 it's killing time I'm reloading 고맙습니다. 좋네.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 어우 또 어깨를 올라왔네 이제 위작에 올라왔다. 답답해서 내가 한다? 답답해서 내가 한다. 비켜봐. 지금 어깨를 올라왔어. 무슨 내 머리가 화장실인 줄 알아요. 팔탄 남았는데 탈출 위치는 적이고 이동한다. 머리 언제 까맣냐고? 머리 오늘 까봤자 언제 까맣. 드론이다. 두 마리 문대네 고양이 샤워는 목욕은 그분이 알아서 시킵니다. 아주 프로라서 겁나 잘 시킵니다. 가차 없이 그렇다. 음.. 꼴로 목욕 자킬 때 장난 아니야. 그 뭐야 완전 곡소리 난다니까. 목소리나 아주 그럼 밖에서 나머지 두 마리가 오드도드 떨고 있어 곧 나 차린다 곧 내 차린다 이러면서 부들부들부들 7-8 2-4 2-4 2-4 2-4 2-4 3-4 2 2 2 3 4 5 5 5 5 5 5 6 6 6 7 8 9 10 11 12 9 12 11 10 12 15 15 16 20 16 15 16 16 또 줄었어 응? 저거 뭐야? 왜케 많아? 병병기 장병병기 전개중인놈을 죽였으면 좋겠는데 1번만 다른 reserv 동시에 아잉거 지고 죽은거 지고 죽였을 때 여기 뭐게 도라가 안 Howard 아 아 아 에어 에렉 아 스프러스 뭘 누른 거야 뭘 누른 거야 야 야 뭘 누른거야 못 누른거지 이것들? 예 들려요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 두마리 같다 두마리 같다 한마리는 마이크 위에 있고 한마리는 어? 너희도 잠 안다니? 오늘은? 뭐야 이건 나 이거 오늘 처음 터진거잖아 왜 키보드 안막혀지는데? 아 됐다 47지구 세마리중에 한마리는 그 가출했다고 와가지고 지금 그 뭐야 진득이 접종받고 격리돼있어 혼자 지금 베란다에 갇혀있어 한 3일정도 더 가둬놨다가 하아 큰일났네 이제 저거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3걸로 3걸로 아 굉장히 난해한데 빠져 있어야겠다 난 드론이 뭐지? 뭐지? 당황 아! 방울 멈췄지 이거 뭐야? 어떻게 치명타를 맞아, 또? 한 발 멈췄 죽네 표시 경계 오우 씨 냥이들이 가추라 하기보다는 외출이죠, 거의. 집으로 보통 돌아와요. 아 씨, X됐다. 하필이면 정배냐, 또. 냥이들 돈 들어가는 거 밥값이랑 모래값 밖에 없는데? 냥이들 아, 다행히 성광이 있긴 한데 냥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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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려워 다섯 명인데 너무 숫자 많다 아 이거 성강 날리면은 섹터가 총 쏘잖아 이러면 섹터 배제 플레이를 하기가 힘든데 아직 예반도 없고요 난해합니다 기술자 하나 더 있고 아 이거 들어가면 죽는데 수류탄 맥땡면 두려워 아이씨 아이씨 아 진짜 존나 짱나네 진짜 아 네터네는 좀 안하면 안되냐 이거 좀 아 아 존나 병신같아 진짜 아 아 이 새끼들 맨 다 개쓰레기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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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젊간네 진짜 가지가지 한데 진짜 2 2 2 2 1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On the same page. Gotcha.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 I don't want to do it.